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를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취미인데요. 어휘는 취미 관련 어휘를, 문법은 을때, ㄷ불규칙 동사를 배우겠습니다. 이 과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은 한국어로 취미생활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에서는 한국의 공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를 들어 보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지민이와 친구가 공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민이와 친구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한 번 들어 보세요. 지민이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지민이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제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신나는 음악을 자주 들어요.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카메라를 꼭 가지고 가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잘 들었어요? 지민이의 취미는 뭐예요? 네, 사진 찍기예요. 그리고 친구의 취미는 뭐지요?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화에 나온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먼저 어휘입니다. 따라 읽어 보세요. 뭘 무엇을 을 줄여서 뭘 이라고 합니다. 뭘 해요? 공부해요. 뭘 해요? 음악을 들어요. 뭘 해요? 테니스를 쳐요. 다시 한 번 따라 읽어 보세요. 뭘 따라 읽어 보세요. 취미 취미 시간이 있어요. 탁구를 해요. 그림을 그려요. 재미 있어요. 취미예요. 다시 한 번 따라 읽어 보세요. 취미 따라 읽어 보세요. 음악 감상 음악 감상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감상해요. 취미가 뭐예요? 음악 감상이에요. 다시 한 번 따라 읽어 보세요. 음악 감상 신나다 신나다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지민이가 음악을 들어요. 춤을 춰요. 지민이가 신났어요. 신나는 음악이에요. 다시 한 번 따라 읽어 보세요. 신나다 사진 찍기 사진 찍기 사진 찍기 여행을 갔어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취미가 뭐예요? 사진 찍기예요. 다시 한 번 따라 읽어 보세요. 사진 찍기 사진 찍기 가지고 가다 가지고 가다 가지고 가다 이재훈 씨가 이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요. 서류도 이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으로 같이 가요. 서류를 가지고 가요. 다시 한 번 따라 읽어 보세요. 가지고 가다 이제 배운 어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무엇을 줄여서 말해요. 뭐지요? 네, 맞아요. 뭘 시간이 있어요. 탁구를 해요. 그림을 그려요. 재미있어요. 뭐지요? 네, 취미 시간이 있으면 음악을 들어요. 취미가 뭐예요? 네, 음악 감상이에요. 음악을 들어요. 춤을 춰요. 어때요? 신나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취미가 뭐예요? 네, 사진 찍기예요. 이재훈 씨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요. 서류도 들고 가요. 서류를 가지고 가다. 서류를 가지고 가요. 잘 하셨습니다.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행 갈 때 카메라를 꼭 가지고 가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제 대화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대화에서는 지민이와 친구가 공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민이와 친구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보지요. 먼저 지민이가 질문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시간이 있어요. 뭘, 무엇을 해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요? 보통 좋아하는 것을 하지요. 지민이는 친구에게 취미를 물어봤어요. 친구가 대답합니다. 제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신나는 음악을 자주 들어요. 친구의 취미는 뭐예요? 네, 음악 감상이에요. 음악 감상이 뭐예요? 네, 음악 감상은 음악을 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음악을 자주 들어요? 신나는 음악을 자주 들어요. 그리고 지민이도 취미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카메라를 꼭 가지고 가요. 지민이의 취미는 뭐예요? 네, 사진 찍기예요. 사진을 찍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카메라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민이는 여행 가요. 카메라를 꼭 가지고 가요. 친구가 말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부탁해요. 언제 보여주세요? 네, 다음에 만나요. 그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 속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을때입니다. 을때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문장을 같이 보지요.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뭘 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언제 뭘, 무엇을 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다 뒤에 을때를 붙여서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잘 하셨어요. 문장을 하나 더 보지요. 배가 아플 때 이 약을 드세요. 이 약을 드세요. 말해요. 그런데 언제 이 약을 먹어요? 배가 아프다. 배가 아파요. 그러면 배가 아플 때 이 약을 드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배가 아플 때 이 약을 드세요. 잘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을때는 동사와 함께 쓰는데요. 있다. 어때요?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을때를 씁니다. 그래서 있을 때가 돼요. 그런데 아프다는 어때요?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뒤에 받침 ㄹ때를 써서 아플 때가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있다, 있을 때 아프다, 아플 때 잘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문법도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ㄷ 불규칙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음의 이름이 ㄷ이에요. ㄷ 불규칙 동사는 듣다, 묻다, 걷다, 씻다 와 같은 동사 뒤에 모음이 오면 이 ㄷ이 모두 ㄹ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문장을 같이 볼까요? 신나는 음악을 자주 들어요. 여기에서 들어요를 같이 보지요. 들어요는 먼저 듣다에서 듣 에다가 어요가 온 거지요. 그러면 이 ㄷ 뒤에 어가 왔어요. 그럼 ㄷ은 ㄹ로 바뀝니다. 그래서 들어요가 돼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신나는 음악을 자주 들어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문장을 하나 더 보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어요. 여기에서 물었어요를 같이 봅시다. 물었어요는 먼저 묻다 에다가 이렇게 ㄷ 뒤에 모음이 왔어요. 그러면 이 ㄷ은 ㄹ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었어요가 돼요. 같이 읽어 볼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어요. 잘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ㄷ 불규칙 동사는 듣다, 묻다, 걷다, 싣다와 같은 동사가 모음을 만나면 그 ㄷ이 ㄹ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듣다 를 볼까요? 듣다 뒤에 어요가 왔지요? 이렇게 ㄷ이 모음을 만나면 ㄹ로 바뀝니다. 그래서 들어요가 돼요. 그 다음 묻다도 같이 볼까요? 묻다도 뒤에 어요. 모음이 왔지요? 이렇게 ㄷ이 모음을 만나면 이 ㄷ은 ㄹ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었어요가 돼요. 따라해 보세요. 듣다, 들어요. 묻다, 물었어요. 잘 하셨습니다. 이제 대화를 다시 한 번 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카메라를 꼭 가지고 가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대화를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듣고 따라 읽으세요.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제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신나는 음악을 자주 들어요.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카메라를 꼭 가지고 가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 대화해 보세요. 신나는 음악 감상이에요. 신나는 음악 감상이에요. 반응을 자주 들어요. 신나는 음악 감상이에요. 강아지에 그리의 아이를 찾는 방법 잘 하셨어요. 대화해 보세요. 잘 하셨어요. 이제 앞에서 배운 을떼를 사용해서 말하기 연습을 해 볼까요?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우산과 장화를 사용해요. 그런데 언제 사용해요? 비가 오다. 그럼 을떼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하지요? 네, 비가 올 때 우산과 장화를 사용해요. 운동복과 운동화가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운동하다. 그럼 을떼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 네, 운동할 때 운동복과 운동화가 필요해요.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국자와 냄비가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요리하다. 그럼 을떼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하지요? 네, 요리할 때 국자와 냄비가 필요해요. 잘 하셨어요. 이번에는 ㄷ불규칙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기 연습을 해 봅시다. 친구가 지민이에게 질문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지민이는 신나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듣다. 그럼 어떻게 말해요? 네, 신나는 음악을 자주 들어요. 이번에는 혜진이가 준수에게 질문합니다. 어디가 아파요? 준수는 다리가 좀 아파요. 그런데 왜 아파요? 준수는 어제 길을 많이 걷다. 그래서 다리가 좀 아파요. 그럼 어떻게 말하지요? 네, 어제 많이 걸어서 다리가 좀 아파요.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듣기입니다. 김과장과 이재훈 씨의 대화인데요. 두 사람은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과장과 이재훈 씨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 보세요. 잘 들었어요? 그럼 질문에 알맞은 답을 찾아 보세요. 1번, 누구의 취미예요? 먼저, 축구를 해요. 누구의 취미예요? 네, 이재훈 씨의 취미예요. 무엇을 해요? 네, 골프를 쳐요. 누구의 취미예요? 네, 김과장의 취미지요. 2번, 다음에 두 사람은 무슨 운동을 할까요? 골프, 수영? 네, 골프를 같이 치기로 했지요. 잘 하셨습니다. 어휘 플러스 어휘 플러스입니다. 취미 관련 어휘를 더 배워 보지요. 독서 책을 읽어요. 독서해요. 혜진이는 어제도 책을 읽었어요. 오늘도 책을 읽어요. 날마다 책을 읽어요. 혜진이의 취미는 뭐예요? 독서예요. 혜진이가 말해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책을 날마다 읽어요. 영화 감상 시간이 있으면 영화를 봐요. 영화를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에요. 제 취미는 영화 감상이에요. 컴퓨터 게임 컴퓨터로 게임을 해요. 제 동생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제 동생 취미는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림 그리기 제 친구는 시간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요. 제 친구 취미는 그림 그리기예요. 낚시 그림을 보세요. 무엇을 해요? 물고기를 잡아요. 낚시해요. 취미가 뭐예요? 낚시예요. 아빠 취미는 낚시예요. 요리하기 음식을 만들어요. 요리해요. 재미있어요. 취미가 뭐예요? 우리 오빠 취미는 요리하기예요. 잘 하셨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고 배운 어휘를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까요? 취미가 뭐예요? 영화를 봐요. 뭐예요? 네, 영화 감상이에요. 취미가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요. 취미가 뭐예요? 네, 낚시예요. 네, 컴퓨터 게임이에요. 다시 한 번 읽어 볼까요?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에요. 낚시예요. 컴퓨터 게임이에요.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공원이 있을까요? 또 한국 사람들은 공원에서 무엇을 할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한국의 공원 한국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여 만든 20여 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도시마다 특색 있는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경치 좋은 산과 강가의 공원에 캠핑을 하며 즐기는 한국인도 있고, 인근 공원으로 찾아가 나무와 꽃을 보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인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취미를 주제로 공부했는데요. 어휘는 취미 관련 어휘를, 문법은 을대, ㄷ불규칙 동사를 배웠지요.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에서는 한국의 공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때요? 이제 한국어로 취미 생활을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취미가 뭐예요? 네? 한국어 공부하기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같이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